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귀네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연임에 도전하는 데니 포터 검사장이 한인 미디어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검사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한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데니 포터 검사장은 자신의 검사 경력과 함께 출마 이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포터 검사장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중에 형사 사법제도 개혁 시행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대니 포터 검사장은 현재 귀네 카운티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을 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받게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한국의 검찰 제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검사장은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현하고 귀네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 자신의 일이라며 한인 커뮤니티에도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귀네 검찰청에는 한국계 검사 3명을 포함 검사와 수사관 등 8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 웅입니다.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언급했던 마감기한은 오늘 저녁에 종료됩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선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전까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전에 언급했던 화요일의 마감기한은 법안을 대선 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합의 목표시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협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정부 지원과 기업 면책특권 제공 등의 영역에서는 의견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지났습니다. 백악관 측은 경기부양법원의 총 예산 규모를 1조 9천억 달러까지 올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났습니다. 기존 제안보다 1천억 달러 증가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이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보다 더욱 큰 법안을 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공화당 미치메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내일은 21일 5천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경기부양법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대규모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던 바 있지만 오늘인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면 상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중 많은 수가 대규모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백악관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넘어야 할 장애물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대선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DK 카운티 교육청이 대면 수업 재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교육청은 2주간 10만 명당 신규 확진 환자가 100명 미만이 될 경우 대면 수업을 11월 초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월 초에는 해당 목표에 도달할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10월 18일 기준 2주간 10만 명당 신규 확진 환자가 118명을 기록하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유통업체에서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마트 측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3번에 나누어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우려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마트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올해 3번에 나눠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행사도 온라인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로 나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커브사이드 픽업도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마트 측은 온라인 상품을 제공하며 행사를 여러 일자로 나눔으로써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행사는 11월 4일 동부 기준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할인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장 행사는 7일 현지 시간 기준 오전 5시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행사는 11월 11일 동부 시간 기준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매장 행사는 14일 현지 시간 기준 오전 5시에 시작됩니다. 또한 14일에 대규모 휴대폰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행사는 11월 25일 동부 시간 기준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매장 행사는 27일 현지 시간 기준 오전 5시에 시작됩니다. 매장 행사의 경우 오전 5시까지 매장 앞에서 줄을 선 뒤 개장 이후 순차적으로 입장할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란타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창단식이 지난 17일 둘루스 소재 설아벌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창단식에서는 김기수 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윌리엄윤 전 총재를 비롯해 지역 라이온스 클럽 관계자들이 참석해 애틀란타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창단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1월 선거 출마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윌리엄윤 전 총재는 앞으로 본 단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지역사회를 위해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수 초대 회장은 라이온스 클럽을 통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일리노이주 오크브룩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함께 우리는 봉사한다는 표 아래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보유한 봉사단체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20일 오후 3.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49만 1,963명 누적 사망자는 22만 5,78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7,3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4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 당국의 20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4만 2,438명, 누적 사망자는 7,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17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9,996명, 누적 사망자는 608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9,866명, 누적 사망자는 436명입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255명, 누적 사망자는 448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11월 선거가 오늘로 2주 남았습니다. 유권자분들은 투표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